엄마! 우리 왔어! 어머니! 저희 왔어요! 어머! 너희들 웬일이야? 말도 없이! 어머니 이거 선물이요! 어머 선물? 아이고 그냥 와도 돼! 이런 거 없어도 돼!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있을걸! 근데 이거 뭐 사온거야? 어! 우리 가봐야겠다! 어디서 가게? 어 내일 일찍 나가봐야 돼! 엄마 우리 갈게! 어머니 자주 올게요! 빡! 자! 빡빡아 빡빡!